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형이랑 목소리가 비슷한 사람들이 있구나 많이 팠다 형 웃으면 안 돼요 형 이거 찍은 다음에 이거 립싱크 한 거예요 차라리 이런 게 좋아 담백한 거 뭐 남불인 거 그지? 좀 안타깝다 오 연출 좋아 연출 좋은데? 어쩜 이렇게 똑같이 부를까? 가창력 0점 오 이게 재미네 이거 강하네 이거 재미 10 줘야겠다 제일 재밌다 노래 못해도 돼 이거죠 노래 못해도 돼 가수는 스타일이에요 아 기억하겠어 이 노래 이 노래 잘하는 사람들은 있는데 분명히 너무 끊어가는 사람들은 올리면 안 될 거 같아요 그쵸 조작한 사람들 몇 명 있던데 15번 15번 2등이 2등이 대망의 1등 입니다 네 1등 1등 2등 1등 3등 형 3등 3등 4등 1등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